정지권 후광통센터입니다. 금일 상해 증시 소폭의 하락세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업종에 대한 모습들부터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시에서는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 종목 수는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 소비재들 위주의 상승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상해 자동차, 그리고 장성 자동차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중심들의 상승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의 상승세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좀 우세한 가운데 지수의 약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에서는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랠리를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미 대선 토론에 의한 결과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안정세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에도 이 같은 요인들은 좀 영향들을 받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내포되어 있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어제 있었던 증시에서는 부동산 업종들 중심의 상승세들이 이끌어졌었는데 금일 증시에서도 이어질지 여부를 찾아볼 필요성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증가미에서 QP의 최저 주식 배분 비율을 철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 모습들이 결국 증시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들 역시도 오후 시장까지의 증시의 흐름들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에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10월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기존에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조금 요건을 강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에 대한 합리성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는 정부 보조금들을 전면 철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이형 철폐를 한 이후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촉진 형태로 진화가 될 여장이라고 하니까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들은 오히려 어쩌면 지금 시점이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원단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중국의 설탕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브라질 중남부의 원단 생산량이 감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 이것들이 설탕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 설탕 관세가 전일에 있었던 모습들을 하나 살펴본다고 하면 수입 설탕 관세를 상향 조정들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자국 로컬에 있는 설탕 업체들의 오히려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런 관세가 상향 조정되면서 밀수거래에 대한 단속까지도 강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설탕 업체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까지 국제 설탕 평균 수급 부족이 681톤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탕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한타 증권 후광통센터였습니다.